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1월 19일 새롭게 하루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활기차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럼 바람 가지면서 박수치면서 시작해볼까요? 화이팅! 이번주도 화이팅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뉴스 브리핑하고 시장 체크하도록 하죠 11월 말 12월 초 북미 고위급 정상회담 어느정도 다시 재개할 가능성 많이 비춰지고 있다 그런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29일날 미국 중국 정상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G20 맞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미국 중국 간의 무역전쟁 일단락하기 위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도 전방위적으로 남북한 또는 북미 간의 비핵화 아니면 종전선언을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에 반해 김정은은 약간의 군사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나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지금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그냥 너희들이 만만하게는 보지 마라 그 정도의 뉘앙스죠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정세들이 한국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남북 간의 비핵화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그리고 종전선언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겠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정쟁 얼마나 좀 원활하게 서로 마무리해서 끝나느냐 그것이 관전 포인트다 할 수 있겠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 중에서 반도체 부분이 상당히 우리나라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상당히 견제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DRAM과 랜드플래시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의 마이크론 너희 세계 회사가 담합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조금 중국이 태클 걸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반도체 사이클 슈퍼사이클 끝났다 등등등 이런 여러가지 논란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반도체 외에도 강세를 보이는 업종군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라든지 조선은 지금 조금 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만 상당히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는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 포함해서 내년에도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다는 게 전반적인 시장의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 잘 주시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잠깐만요 시계 또 어디로 도망갔냐 시계 아 시계 좀 나와라 시계가 나아야 제가 시간을 원활하게 보면서 하거든요 시계가 지금 마음대로 해요 시간이 나아야 원활하게 되는데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 왜 이런가 모르겠어요 자 저는 미국 다우존스 0.49% 상승 나스닥은 갭 하락에서 그래도 끌어 땡기면서 마이너스권이긴 합니다만 마이너스 0.15% 양봉 시현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이너스 1.17% 자 동이 다 빠져서 시작했는데 다우존스는 좀 끌어 땡겨서 플러스권으로 마감했고요 자 나스닥과 반도체는 마이너스권이긴 합니다만 뭐 양봉으로 그래도 끌어 땡겨서 끝난 것이 그래도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고 자 유럽은 블랙시트라든지 그 다음에 유로가 약세예요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강하게 반등시도 잘 못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유럽에 좀 산재 있는 문제라 볼 수 있겠고 독일 마이너스 0.11% 하락이고요 자 상해종합은 금요일날 플러스 0.41%로 어 60일에 그 돌파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돌파할 것으로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중국이 돌파해 버리면 우리나라도 뭐 크게 문제 없다 자 미국이 이렇게 급하게 좀 많이 빠졌고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디커플링 되고 있다 그렇게 같이 동조화되고 있지 않다 자 그것을 또 한번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미국이 그렇게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야간시장에서 플러스 0.11 아 61%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624개 선물 매수를 함으로 해가지고 상승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시효과 한번 체크해 보자면 미국과 비교적 큰 흐름에선 커플링 되고 있겠습니다만 아주 세부적인 부분 그러니까 미국이 빠진다 해가지고 완전 같이 완전 하락한다든지 미국의 하락폭만 같이 빠진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따로 놀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우리나라는 아마 2100을 돌파하고 위로 상승하려는 의지가 좀 강하다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자 현재 코스피 지수 0.27%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플러스 0.45%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현대중공업 2.23%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어요 정거점 넘어갈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기 오기 누님한테 반 던진 거 좀 많이 던졌다 3분의 1만 좀 던지지 여기 쳐지면 그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위로 갈 것 같다 그랬어요 그죠? 호가 이상한 호가 아닙니다 맞아요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도 갭 상승에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18,000원건대 17,900원이니까 자 갭 상승에서 20일 돌파해서 장대 양봉으로 올라간다면 이것도 브로스 전환 그죠? KT 무난해요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정거점 3만 500원대 1차 목표인데 이거를 강하게 돌파할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면 홀딩입니다 자 현재 동시효과 상황 보시게 되면 IT 전기전자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잡아놓을 것 같네요 일단은 지켜봐야 됩니다 자 셀트리온 비롯해서 바이오 셀트리온 삼행제에 집중하자 그랬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에 집중해야 됩니다 대장해야 돼요 대장 그죠? 대장합니다 우리는 셀트리온 들어갔어 완벽합니다 그죠? 그동안 31만원에서 매도하라고 한 이유에 한번도 매수 시그널 안하다가 갑자기 이틀전에 매수 시그널 퍼펙트 퍼펙트 발음 괜찮습니까? 그리고 자동차 그만그만 그죠? 조선주가 강하다 그랬어요 조선주 갖고 있어요 그죠? 통신주도 괜찮은 편이고 그죠? 통신주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만그만이에요 그죠? 남북 경협 조금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2차전지 비교적 강세 출발 예상 그죠? 우리 남북 경협과는 큰 관계는 없을지 몰라도 플랜트 관련되어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들고 있어요 들고 있습니다 문제 없어요 최근에 저유가 때문입니까? 항공주 날라갑니다 이야 죽이네 우리팀에 김인사님이 여기서 괜찮나요? 네 좀 눌려주면 괜찮겠네요 눌려주는 여기가 포인트 틀렸습니까? 쫙 이야 죽인다 음 어저께 스탠든가 스탠든가 스탠든 아닌 것 같아 언더스탠든가 같아 정정합니다 언더스탠드 잡소리 남기지마 알겠어? 잡소리 남기지마라고 댓글에 손실액이 어쩌고저쩌 무슨 손실액 무슨 손실액 수익났다고 고맙다고 밑에 댓글 달린거 안보이냐? 눈 크겠다고 잘 쳐다보고 째진 입이라고 함부로 날리지마라 나 명예훼손 이런거 대단히 민감하니까 시간 많아 경찰서가 조져버린다 헛소리 남기지마 댓글은 뭐하러 지우는데 나 캡처 다 해놨다 그런데 헛소리하고 앉았어 됐구요 할일 없으면 잠이나 사 헛소리 칙칙 남기지 말고 자 현재 양호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잠깐 체크하자면 여기 돌파해서 시작한다면 양호입니다 2100 돌파해서 그냥 딱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 밀고 쫙 땡겨줘야 돼 오늘은 추가 상승 그렇게 하려면 기간 외국인 쌍그림에서 들어와야 된다 그것이 맞아떨어지면 상당히 강세로 오늘 마감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 중국이 마감 잘한다면 강세로 오늘 쭉 땡기는 모양으로 오늘 갈 수 있는 날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현재 미국 다우존스 선물은 0.25 하락 나스닥도 마이너스 0.39 하락입니다 이거 뭐 요즘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크게 커플링되고 있진 않다 너무 심하게 빠지면 영향을 받겠죠 셀트리온 쉽게 던지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저항권이랬어 그래서 3분의 1 던진 거 22만 7천원권이 저항권 맞아요 3분의 1 던진 거 다시 들어갔어요 여기서 그리고 들고 있는데 지켜봅시다 쉽게 던지지 마세요 지금 24만원까지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제 던진다 여기 깨지면 22만원 정도 깨지면 차익실현 하면서 나가세요 여기서 밀리는게 이상한 모양은 아닙니다 일단은 자 일단 위에서 시작했어요 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바이오에 돈 갈 데 없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쪽으로 몰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펀드나 이런 데서 바이오 부분에 비중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들어갈만 하다구요 여기서 그죠 여기 21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그리고 깨질 때 밑으로 깨질 때 22만원 깨지면 차익실현하시면서 가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짧게 대응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만 지켜주면 별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장 출발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세 출발이구요 조선 강세입니다 현대중공업 2.23% 떠서 시작합니다 이야 오기 누님 그죠 삼성엔지니어링 떠서 시작합니다 자 자동차 약세 안 들어가 그러니까 그죠 KT도 일단 떠서 시작합니다 KT 갈 거 남았어 모양이 갈 모양입니다 남북경협 강세 자 고정도 체크합니다 그리고 호텔신라 신세계 LG생활건강 등등 내수주들 양호합니다 석유화학도 비교적 강세출발 시장 강세계치 그죠 0.3% 아 발음구릅니까 0.30% 상승 2,098 2,098 2,100을 빨리 뛰어넘어야 됩니다 강하게 강하게 자 밑으로 안쳐져요 일단 여기 지지하면 됩니다 오늘 여기 여기 지지하면 문제없어요 여기 여기 딱 지지하면 별 문제없습니다 여기 여기 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688 지지하면 별 문제없어요 여기 딱 지지하면 문제없습니다 자 그러나 더 강하게 가면 좋겠다 외국인 70억 그래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외국인 쌍거리 매수세 들어오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선물로 별로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선물을 당기고 있습니다 기관외국인 자 계속 선물 잡아주고 있어요 외국인이 선물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견물은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지 않는데 최근에 이틀 연속으로 기관외국인이 같이 선물을 당기고 있다 밑으로 빼기 싫어한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풀빵 때리다 풀빵 포터폴리오 푸드옵션 12억으로 개인이 쏠리고 있는데 이게 20억 30억으로 쏠리면 주식사장 처부 탈출 팁 12 개인이 푸드옵션 사면 치수 빠지지 않는다 적용되니까 푸드옵션 사는지 여부 지속적으로 개인이 잘 지켜보십시오 자 그렇게 하겠다 출석책과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아 셀트리오 세게 밀리면 곤란한데 자 22만원 여기 깨면 안된다 그랬습니다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외국계 매수자 들고 있고 잘 가고 있습니다 여기 위로 간다 그랬잖아 가고 있어요 던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쉽게 많이 일부 차익 실현하라 그랬어 3분의 1만 자 삼성 엔지니어링도 갑니다 프로습건 거의 다 도달한 것 같은데요 추가로 간다면 19,000원까지 가니까 너무 쉽게 던지지 마세요 야 현대중공업 가잖아 그죠 갑니다 양희야 현대중공업 들고 있냐 들고 있는 것 같던데 그렇게 하는거다 던졌다 해도 그 다음 바로 다시 매수시그널 나오면 다시 사는거다 산 손절하고도 훨씬 많이 벌었다 그렇게 하는거에요 세율 던지고 없냐 그렇게 하는거 아니다 그랬다 잘가는거 잘가는거 다 던지는거 아니야 잘가는데 왜 다 던져 일부만 던져야지 일부만 확인하고 자 외국계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자 전일 전전일 계속 외국계 기관 쌍꺼리로 들어오고 있는거 확인했어 문제없습니다 위로 갑니다 KT KT 그만그만 자 올라갈거야 이것도 걱정없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좋고 그죠 현대중공업 오늘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 야 셀트리온 지키고 여기 22만원 깨기 전까지 홀딩입니다 잘 잘 지키세요 잘 지금 여기서 약간 왔다갔다 할 수 있어 왜 여기 20일 저항권입니다 요거 심하게 안 말아내리면 된다고 그죠 적당하니 적당하니 왔다갔다 하면서 잘 버텨내면 홀딩 한번 해봅시다 잘하면 뛰어넘어요 위로 그러면 더 먹는거 아닙니까 그걸 잘해야돼 연대중공업 간다야 간다 그랬어 조선주가 최고 강세 업종이에요 보실래요 자 이걸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우상량입니다 연대미포 날랐네 그죠 태우조선 환전 꼭대기에 있네 삼성중공업도 돌아서네 그러니까 들어가는거에요 이 업종이 최고 좋은 업종이에요 제가 지금 판단할 때 조선주가 최고 괜찮아요 제대로 잡았어요 딱 들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최고 강하네 그죠 딱 들고 있어 LG전자 LG전자 돌아서려고 폼 잡고 있어요 관심권에 넣어뒀습니다 이제 기관외국이 막 싹소리 들어와요 관심권에 있습니다 일단 삼성화제 괜찮고 엔시소프트 괜찮고 포스켄텍 괜찮고 젤기획 괜찮은데 위에 꼭대기 있는거 하지마세요 추세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투 돌아서려고 하고 있어 이거 밀려주고 하면 괜찮아 여행주가 잘 돌아섰어 강원랜드도 괜찮아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괜찮아 동원 FMB 약간 밀려주고 올라갈 폼 잡으면 괜찮아 GS홈쇼핑 이거 별로 기분 안좋아 SK이노베이션 조금만 반등하면 됩니다 오기 오기 누님 그죠 바쁜가보다 대답이 없어 됐구요 바쁘니까 셀트리온 삼행제 체크하죠 셀트리온 자 자항권에서 지금 20일 자항권에서 아 계시네 잘 하세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여기 안깨면 22만원 안깨면 문제 없어 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기 그죠 여기 좀 크긴 한데 다이렉트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볼륨저벨터 상단이 지금 장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돌파하는지 밑으로 좀 많이 쳐지는지 잘 체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천일 뭐 엄청 올라가지고 그죠 아직까지 뉴스를 파악을 못하겠어요 뭐 뉴스 없어요 뭐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죠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꼭대기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괜찮다면 셀트리온도 나쁠 이유가 없어요 자 HLB 여기 잘 지지해야 되고 밑에 241 여기 21권 얼마 잘 뚫느냐 급선문고 실라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튕겨내려오느냐 아니면 뚫어서 8만원대까지 갈 수 있느냐 바이올로매드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 돌파 가능하냐 한미약품은 45만원대 여기 넘어갈 수 있느냐 유한양행은 여기 잘 지키는지 붕 뜨고 난다 그냥 지지부진하죠 그죠 알 필요 없어요 저런거 네이트셀 관심 별로 없어요 주가 조작 혐의 있는 회사예요 메디포스트 자 20일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20일 잘 지지하고 위로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와야 됩니다 제넥신 20일 돌파 시도 나오고 있네요 메디톡스 60일 여기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여부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다 자 포트폴리오 양호입니다 자 시장 위로 뚫고 가고 있어요 간다 그랬어 제가 저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위로 간다 그랬어 풀링 자 원달러 환율 밑으로 찾았어요 양호 자 프로그램 매매 50억 코스피 들어오고 있구요 코스닥 아 20억 규모 매도 베이시스 0.14 됐습니다 개별 종목들 체크하면 됩니다 야 고려하는게 좋네 그쵸 삼성 엔지니어링 갖고 있고 셀트리움 문제없어 그쵸 여기 앉게 문제없어요 여기 22만원대 잘 지키는지 여부만 체크하면 돼요 현대중공 현대중공 더 가고 있습니다 참 더 간다 그랬어 제가 여기에 정거점 라인 여기만 지키면 문제없습니다 근데 푹 떨어진다 그쵸 짧게 짧게 잘 할 줄 아는 사람들은 팍 빠진다 싶으면 3분의 1 끊고 여기 오면 다시 4 넣으세요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만 그렇게 하세요 원하겠다면 그냥 일단 더 들고 계세요 일단 더 들고 있고 자 지지정 말씀드릴게요 올 줄 왔어요 올 줄 왔습니다 14만 2천원대 정도가 현대중공 여기 목표치기 때문에 적당하니 스트레이트로 3일 올랐어요 적당하니 쳐진다 싶으면 챙겨 나가십시오 엄봉 팍 떨어지고 하면 3분의 1 제끼고 여기서 잘 지지하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고 또 쳐지면 다 던져버리고 밑에서 받을 자신이 있으면 다 던져버리고 그럴 자신 없으면 일부 물량은 남겨두십시오 끝내주고 갔기 때문에 조금 눌려주고 다시 갈 수 있어요 끝내주고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거 조금 토해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여기 20일 60일 다시 재탈환했기 때문에 18,000원권 여기 별로 안깨면 별 문제없다 17,800원 여기 있죠 그렇게 잡아 나가시고 목표치 19,000원 정도 보면 된다 그리고 그리고 KT는 말했다시피 정거점 라인이 3만 500원 때 가가지고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면 그냥 홀딩 윗골이 막 달고 가면 조금 챙기면서 가는거 이것은 좀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빠지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어요 볼게 없어서 그러니까 LG유플러스 좀 빠졌고 SK텔레콤 밑에 처져있기 때문에 KT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갔으니까 뭐 안깨지면 되는거 아닙니까 SK텔레콤으로 돌아서면 갈아탈 용이 있습니다 LG유플러스 여기 16,200원 가기 전에 16,000원 때 여기 잘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강하게 반등 나오네요 일단 홀딩입니다 뚫고 올라가면 플러스건 될 수 있죠 자 예전 포트폴리오인데 못팔았다 말씀하셨는데 일단 홀딩 올라갑니다 홀딩 외국계 두르고 있습니다 GS 홈쇼핑 야 이거 올라갈 때까지 한번 버티는 보십시오 그죠 계속 양봉 형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등 나오면 적당히 여기 인근에서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셀트리온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땡큐 셀트리온 여기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홀딩 한 겁니다 그렇게 짧게 짧게 던진 놈이 홀딩이라 할 때는 느낌이 오는 거 아닙니까 까지기보다는 올라갈 느낌이 온다니깐요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더불어 갈 겁니다 24만원까지 목표를 한번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럼 21만천원에서 24만원이 얼마입니까 3만원이니까 십몇프로 먹는 거 아닙니까 14% 정도 됩니까 잘 보세요 지금 밀려도 될만한 위치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 그냥 실렁실렁 보시면 안 돼요 긴장하셔야 돼 어서 들어오시고 잘 봐야 돼 잘 여기 안 깨져야 돼 여기 근데 시장이 올라가요 안 깨질 거 같아 시청 3위 아닙니까 3위 데리고 갈 거 같아요 여기서 지금 흔들흔들 하면서 좀 꼬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봅시다 시장 반등 타이밍인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쫄지 말고 좀만 더 들고 가봅시다 어서오세요 쫄지 말고 홀딩 볼겄네 얼추 됐습니다 문제없어요 기관외국인 쌍클리 드디어 들어옵니다 여기서 강하게 들어와야 돼 강하게 천억 천억 이천억 이천억 막 들어오면서 그냥 땡겨 올리면 개인들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이야 이제 던지고 나온다고 이야 드디어 번져놨다 이야 그러면 메롱하고 더 올라간다구요 갑니다 간다 그랬어 제가 간다 그랬어 시장 박살날 거니까 다 던지라 그랬습니까 노 올라갈 거 같으니까 풀 질렀어 틀렸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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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질렀어 여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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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그랬어요 갑니다 선물도 2000개가 가까이 땡깁니다 현물 기관외국은 같이 들어옵니다 노 프라블럼 우리는 우선 아니 우선이 아니라 우리는 업종 대표주만 들고 있습니다 절대 소외 안 당할 거야 절대 이번에는 이번 타임은 좀 다를걸 주도주가 가는 거 같아 이번에는 현대중공을 필두로 한 조선주가 최고 강한 섹터에요 그리고 그동안 낙폭 강했던 바이오주가 만약에 셀트리온 여기 20일 돌파해 버리면 이번에는 돌파할 거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오늘 못하더라도 내일이라도 돌파할 거 같아 여기서는 강하게 밀렸지만 이제 상황이 많이 다르거든요 던지라고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던지라고 난리를 치더니 상황이 바뀌었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없어요 바이오를 데리고 가려면 바이오를 펀드에 편입을 시키려면 셀트리온 빼고 어떻게 뭐를 편입할 겁니까 간다 생각합니다 음 한번 먹어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20% 프로스난 신하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45만원에서 55만원 간 그 이후에 크게 많이 먹었던 거 없는데 셀트리온을 한번 먹어보죠 셀트리온을 한번 먹으면서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사랑 접수하겠습니다 1930명입니다 2000명 이제 70명 남았어요 급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셀트리온 정확하게 맞춰냈거든 빠질 때 던지라고 개 거품을 물고 빠질 때 31만원에 던져야 된다고 개 거품을 물고 한 번도 사라고 안 했는데 갑자기 사라 그랬어 오여순 딱 돌파하면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죠 24만원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10 몇 프로입니까 15% 먹을 수 있어요 꼭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가능성 있어요 스트레이트로 올라갑니다 선물 개인이 매도 때리면 베리 굿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방송 잘 들어 보셨던 분들 아실 겁니다 야 매도 때렸는데 그죠 한번 밀릴 때 되지 않았냐 미국이 흔들흔들한데 야 주가매소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주가매도 물타기 해볼까 하고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 외국인 기관이 계속 최근에 매수했어 매수 그럼 얘들이 계속 매도했는데 또 매도하는 거거든 그죠 물타기란 말 아닙니까 물타기 그죠 평균 단가 낮춰가지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메롱하고 그냥 들어 올린다고요 그 아다리가 제대로 맞아뜨려 지고 있습니다 삼박자 뭐 기관 외국인 현물 쌍거리 들어와야 된다 쌍거리 들어왔어 갭 상승하면 좋다 했는데 조금이라도 갭 상승했어 그죠 그리고 선물 들어오면 좋다 그랬습니다 외국인 선물 들어왔어 개인이 푸드옵션 사면 안 빠진다 그랬어 지수 들어왔습니다 삼박자가 따다다닥 다 맞아 떨어지네 굿 계속 홀딩 던질 거 하나도 없어요 계속 홀딩입니다 닥터K가 초단타 매매하는 스켈퍼이기도 하지만 5일 6일 끌고 가는 스윙 트레이더이기도 합니다 시장 상황 판단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안 깨면 던질 필요 없습니다 22만원 비현실적으로 50만원 100만원까지 끌고 가라 그럽니까 노 22만원 깨면 비중 축소하시고 여기 강하게 돌파하면 그죠 22만 7천원이 저항권이라 했는데 거의 정확하게 한번 튕겨 내려왔습니다 그죠 21권 그리고 돌파하면 24만원 노리겠다고요 50만원 노리겠다 안 그럽니다 50만원 언제 가는데 그죠 24만원 노리겠다고 24만원 하아 흠 대체석으로 전부 빨개요 문제없습니다 자 자 본인이 잔파도를 분복 매매로 잘 커버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아까 장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아 나 그 정도 못하겠어 하면 조금 더 끌고 가세요 조금 더 그죠 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가자 이제 간다고 이제 던지고 할 필요 없어 여기까지 열려 있습니다 물론 여기 강력한 장대인데 여기 빵 뚫고 올라가면 여기까지도 열려 있다니깐요 그럼 이제 기관외국인 첫번째 쌍거리 들어오고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나중에 뭐 체크해야 된다 10시 반에 중국 초치인지 안치는지 체크하시고 지금 미국 선물상황은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대박 마이너스 1% 이렇게만 빠지지 않으면 마이너스 0.80 뭐 이정도로 빠지지 않으면 적당하니 가면 별 문제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독차적으로 움직이고 움직이고 있는게 포착되고 있어요 단기간적으로 미국이 빠져도 지금 우리나라는 3% 정도 반등세 나오고 있다는 뉴스 봤습니다 자 보십시오 강하게 빠져도 우리나라 지금 반등타임에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별로 올라간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 반등타임이라고 이제 거의 20일 아니 이중바닥 딱 형성하고 확인했고 20일 60 5일과 20일 다 뚫어냈습니다 5일선 위에 있어요 강하게 딱 땡기면서 기관외국인이 땡기면 노프라브롬 외국인이 선물로 땡기고 있는게 눈에 보입니다 별로 죽이고 싶은 생각 없어 보여요 계속 홀딩 계속 홀딩입니다 야 삼성 엔지니어 잘 가죠 위에 손 하나 꺼났네 무슨 선이지 한번 봅시다 무슨 선이긴 하락추세선이겠지 일단 여기가 멈춥니다 멈췄죠 벌써 끊은 겁니다 한번 볼래요 일단 멈췄어 여러분들 저거 잘 공부해보세요 이거 지지저항 추세 이것만 잘하면 돼요 뭐 뭐라구요 지지에서 매수 저항해서 매도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시장판단과 수급을 우선시하라 닥터케이가 제시하는 주식 매매 5개명입니다 5개명 새롭게 이름 하나 명명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아하라고 그죠 지지에서 못사고 장 왔는데도 안팔고 수익은 다 토해내고 손절은 미련 부리고 시장 빠지는데도 사고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했는지 안했는지 손에 가슴을 가슴 오른쪽 손으로 왼쪽 가슴에 얹히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했는지 안했는지 그죠 그래 했다면 반성하셔야 돼요 자 현대중공업도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짧게 할 줄 아는 사람 밀리면 던졌다 여기서 다시 사놓고 할 줄 아는데 할 줄 알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못한다면 일단 들고 가세요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못 들고 이렇게 막 비실비실 밀리면 던지고 여기서 다시 사놓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잠깐 보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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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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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삼성 엔지니어링 괜찮아요. 계속 홀딩하세요. 병이 뭐뭐 들고 있지?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셀트리온? 자 양양이가 뭐 들고 있더라. 오기누님 내 뭐 들고 있는지 알고 있고. 잘 하세요. 음. 양양이도 셀트리온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들고 있네. 삼성 엔지니어링. 됐고. 양양이하고 같은 포트네. 병이. 야. 자 아까 뭐라고? 여기서 던졌으면 여기서 다시 사넣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신규 매수는 하지 마세요. 꼭대기입니다. 꼭대기. 신규 매수는 하지 마세요. 들고 있는 사람만 컨트롤 잘 하세요. 자 KT. KT. 그만 그만. 우려할 정도 아닙니다. 그냥 들고 가면 돼. 셀트리온이 이제 문제네. 여기 잘 지지해내야 돼요. 자. 지수. 여기 저항받고 있어요. 지금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저항때 지금 저항받고 있습니다. 여기를 안깨면 좋아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더 좋기로는 여기를 안깨면 더 좋은데. 그쵸? 외국인. 거래소 코스닥. 약하지만 매도세 일단 들어왔는데. 이거 별로 아직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강하게 좀 들어와 줘야 됩니다. 강하게. 비중. 병이. 다음부터 그렇게 싫지마. 한군데 너무 쏠리면 안됩니다. 연습. 자금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밝힐 수 있으면 밝혀봐. 알아야 잘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얼마 가지고 하고 있는데. 총 자금. 작아도 부끄러울 거 없고. 많아도 이상할 거 없습니다. 여기. 자금 많은 사람도 많이 있고. 작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상관없어. 올려봐봐. 그래야. 케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단타 여기서 칠 수 있다 그랬어요. 딱 치고 나오면 1% 먹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지 마세요. 5천만원. 하. 5천만원 같은 8대2는 너무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음부터. 한군데 쏠리면 안 됩니다. 삼성하고 셀트리온 단가 남겨봐. 병이. 너무 세게 밀리면 안 되는데 이거. 여기만 안깨면 문제없다 그랬습니다. 비교적 단기 고점대에서 한번 출렁하는거에요. 여기만 딱 지키면 문제없습니다. 일단. 여기. 여기. 그리고 장중에. 또 당분간 좀 바쁠 것 같아요. 알아서 잘 되찾으십시오. 분명히 지지저항 다 말씀드려놨어요. 셀트리온 제약은 얼만데요. 단가. 여기 위에 8만원 있는데 또 있는거 아닙니까. 22% 왔으니. 셀트리온 것도 이상한게 아니에요. 삼성. 17,650원. 플러스네. 일단 홀딩. 본인 매수가 잘 터치 안할거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끌고. 19,000원까지 끌고 가라. 말씀드리겠고. 셀트리온은 223,000원. 아 이거 왜이리 높아. 한번 끊어놓고 다시 들어간건가. 아니 뒤늦게 따라간건가. 그죠. 너무 위에서 하니까 그렇지. 너무 위에. 21만원부터 찾아야 되는데. 뒤늦게 들어간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뒤늦게 들어가니까 그런거에요. 사실은. 여기서 들어갔으면. 쫄릴거 한도 없이 한번 끊어먹고. 다시 여기서 들어가자. 또. 쳐지면 또 끊어먹고. 다시 들어가고. 이거 할줄 알면. 벌써 많이 먹었어. 8% 이상 먹었어요. 벌써. 그리고. 적당히 빠지는거 보면. 적당히 끊어내다가. 22만원 깨지면 끊어야되요. 살짝. 그리고 다시 사넣으면 돼. 다시. 근데. 아. 잘 할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게 정석이에요. 여기 깨지면. 22만원 깨지면. 당분간 좀 밀릴 수 있어. 왜. 한두, 셋, 넷, 사이로 올랐거든. 그죠. 그러나. 시장이 턴 한다고. 봤을 때. 크게 안 밀리면. 22만원대 정도만 안 밀리면. 22만원. 여기 양봉. 시초가 비슷한데. 아닙니까. 여기만 안 밀리면. 적당히 조정 끝나고. 아래꼬리 좀 달고. 적당한. 지금 정도 모양만 만들어 놔도. 별 문제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땡겨 올리면. 위로 갑니다. 24만원까지 갈 수 있는. 배팅을 한 겁니다. 무조건 간다는.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예측하고. 지금 배팅한 겁니다. 늦게 따라간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약간. 근데 시장이 터어날 것 같으니까. 너무 쫄지는 마. 너무 쫄지는 마. 시총 3위거든. 안 데리고 가면 지수가 올라가기 힘들어요. 자. 급등 안 시키기 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아까 어팡.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더 강하게. 더 강하게 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죠. 20일 안 깨져야 돼요. 그리고 60일 강하게 넘어야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러니까. 잠깐 셀트리온 제약 얼마인가. 얼마에 샀는가. 빨리 말해보세요. 빨리. 위에. 위가 맞다는 거 아닙니까. 저기 위에. 여기 위에. 맞다. 맞습니까. 7만원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여부. 그리고. 여기 강하게 돌파했는데. 여기. 가능한 한 작게 조정 받아야 돼요. 가능한 한. 그리고 조금 더 홀딩 해보세요. 22%짜리. 장대양봉 띄우면서. 이. 거래량을 세웠기 때문에. 뭔가 호재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면. 7만원권까지는 한 번 반. 9만원. 이야. 본인 본전 가려면. 한참 멀었고. 못 갈지도 모르는데. 그건 봐야 돼요. 갈지 못 갈지는. 여기가 깨지는 자리에서. 깨지면 안 되는 자리에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 중요한 라인입니다. 9만원. 여기 깨지면 안 되는 자리에요. 손절 안하고. 지금. 반토막비스닥이 들고 가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로. 주식 성공할 수 없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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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닥 0.91% 상승중입니다.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2,100 라인 정도. 여기. 2,095 있죠. 여기. 여기. 5분 봉에. 20일. 60일 라인. 촘촘하기 때문에. 여기 돌파된 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지지할 가능성이 있어요. 한 70% 정도는 지지합니다. 여기를. 지지받고 딱. 재반등 넣으면. 괜찮은건데. 선물을. 밑으로 좀. 패대기 치고 있어요. 2,000. 2,700개약 정도 가다가. 갑자기 1,200개약 던지면서. 지수 밑으로 좀. 밀고 있습니다. 이것. 까지 말. 그렇지. 좋습니다. 손절 안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의 이야기 한번 빗대가 해볼까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이러면서 손절했어요. 진잡니다. 거짓말 아니고. 그만큼 손이 안나가요. 몇천만원 걸려있고. 몇억 걸려있으면 손절이 잘 안나가 becoming 더 이상..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겨내야 되요 그게 안되면 증권사에 전화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세요 뭐 한 3%나 5% 정도에서 자동 로스크 다 하고 싶은데 그 기능 알려달라 싶지요 그럼 그 기능이 있는 거 있어요 그냥 걸어놓으세요 매수하자마자 5% 손절 5% 정도가 적당해 제가 볼 때는 3%는 좀 짧고 사실은 그러나 마음이 편합니다 뭐 내가 던질 상황에 와서 고민 안해도 되요 알아서 기계가 던져줍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손해될 것 같습니까 훨씬 훨씬 나중에 긴 흐름으로 갈 때 보면 이길 확률이 높다는 여러가지 분석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손절을 넣었을 때 손절을 안 넣었을 때 분석을 해보면 시스템 트레이더들이 그런거 분석해가지고 다 로직 만드는 거거든요 손절을 넣었을 때 누적 수익률은 위로 올라갑니다 우상량됩니다 가다가 밀리고 가다가 밀리고 수익률이 왜 손절을 하니까 한 번도 안까지 위로 쫙 가는거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손절을 잘 해내야만 손절을 잘 해내야만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어요 더 좋은 기회를 자 삼성 엔지니어링 추세선 돌파 시도 나오고 있어요 굿입니다 굿 이거 별로 많이 못 갔거든 들고 있으라 그랬어 여기까지 간다 그랬어요 19,000원 가까이 간다구요 이거 갑자기 기름 쇼크 때문에 유가하고 관련이 있다는데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봅시다 궁금하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7% 빠진 날이거든 유가가 갑자기 같이 빠졌어요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파이낸싱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 엔지니어링 전분야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그룹 석유화학플랜트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음 석유화학플랜트 공장 만들고 하려면 기름 많이 난 산유국이 수익이 나야 되는데 기름감이 팍 떨어지니까 별로다 이런 분석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죠 됐고 기가 내고 있는 아주 관심 많은 종목입니다 건설주 중에 그러니까 플랜트라면 건설 아닙니까 그죠 아파트 짓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장 짓고 설비 짓는 거 아닙니까 그죠 큰 의미에서 건설 맞잖아요 큰 의미가 아니고 건설 맞지 다른 여타 건설주보다 훨씬 좋아요 이거 보세요 언제 돌파하고 있는데 밑으로 확 쳐졌고 GS 건설도 확 쳐졌고 별로예요 그런데 삼성 엔지니어링 여기서 들어갔거든 원래 올라갈 거 예상하고 기관외국인 쌍커리 매수세 들고 있는 거 한번 툭 쳐졌는데 손절 빨리 된 사람은 있었고 다시 들어가라 그랬어 만약에 제 기준으로는 제가 분명히 매수할 때 그랬습니다 여기를 지지하면 별로 문제없다 그랬어요 홀딩 했다면 어기누님 플러스 일보 직전이죠 홀딩 가능했고 현대중공은 플러스잖아 여기 지지하면 문제없다 그랬어 맨 처음에 플러스입니다 그죠 KT도 플러스 뭐 그죠 KT도 플러스 여기 인근인가 그러니까 셀트리온 한번 챙기고 그죠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너무 쫄지는 마세요 셀트리온 너무 쫄지는 마세요 22만원 가서 밀리면 끊어내고 그 밑으로 더 쳐졌을 때 다시 챙겨 넣을 줄 아는 사람 그렇게 하시고 그게 좀 나는 잘 못하겠다 싶으면 승부를 한번 걸어보시던가 위로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뚫고 올라갈 것 같아요 오늘 아니라도 오늘 여기 양복만 훼손 안합니다 22만원 여기 22만원만 훼손 안하고 그냥 적당히 끌어 땡기고 왔다갔다 한다면 다음날이라도 뚫고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쉽게 던지지 마세요 제대로 탁 잡았어요 일단 자 생각대로님 같은 경우에 21만천원 그 이후에 한 번 더 추가해가지고 22만 8천원에서 끊어 먹었잖아요 그죠 22만원 깨지면 딱 던져 그리고 다시 밑으로 쳐지면 다시 사놓아요 그러면 먹었던 거 조금 토해내고 다시 들어가서 먹으면 되는 거고 그죠 22만원 던졌는데 다시 올라타잖아요 다시 팔았던 거 다시 사놓아 한꺼번에 다 던지지 마세요 22만원 깨져도 일부 축소하는 겁니다 일부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축소했는데 자꾸 더 밀린다 싶으면 또 3분의 1 더처럼 또 3분의 1 다 던지는 거지 그리고 지지 받는 거 같으면 또 3분의 4 넣고 3분의 4 넣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방에 다 사고 한 방에 다 파는 거 아닙니다 좋아요 좀 누르셨습니까 좋아요 안 눌렀다 핸드폰 들고 계시면 실시간 채팅 오른쪽 보시면 꼽혀 있습니다 꼽혀 누르고 맨 왼쪽으로 가시면 좋아요 누른 거 있어요 좋아요 누르고 다시 중간쯤에 보면 실시간 채팅 복귀하는 거 있습니다 눌러 주십시오 괜찮다면 무료방송인데 한 시간동안 열심히 쉴 새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눌러주세요 싫으시면 다음부터 들어오지 마십시오 자 한번 체크 해 볼게요 45분 비교적 양호한데 62분 보고 계신데 간첩도 좀 한 10명 정도 있을 거라 보고 그죠 자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 구독 눌러 주시고 삼성 엔지니어링 간다 갑니다 간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체크 딱 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지지사항 다시 말씀드리죠 21 셀트리온 22만 7천원 권대 목표치 말씀드렸고 목표치 다 승됐고 이미 챙겨 먹은 생각대로님 같은 경우는 한번 챙겨 먹고 22만 4천원에 다시 들어갔는데 보합권이다 양호다 22만원 깨지면 비중 조금씩 축소하고 더 쳐지면 조금 더 축소했다가 반등 나오면 다시 사놓으라 자 셀트리온 위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정지가 됐기 때문에 펀드들은 바이오 비중 반드시 어느 정도 채워나갈 거기 때문에 셀트리온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영업실적 양호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갑자기 급등하는 걸 봤을 때는 셀트리온도 죽을 이유가 없다 홀딩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자 목표치 여기 14만 천원 정도권인데 어느 정도 오니까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그죠 여기 은봉 떨어지는 거 보고 던지고 다시 사놓을 줄 알면 그렇게 해라 했는데 그게 잘 안되면 13만 2천원 정도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 하셔라 잘하는 사람은 던져놓고 여기 인근에서 봐서 반드할 때 던진 거 다시 사놓고 하는 게 좋은 건데 일단 단기 3일 정도 스트레이트를 많이 올랐으니까 약간 조정 받을 거는 감수해야 되나 제가 생각할 땐 최고 강한 주도주 업종이다 그래서 목표치 인근까지 와서 조금 흔들리는 건 있다 14만 2천원 정도 목표치를 보겠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네 기관외국인 쌍거리 이틀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 삼성 엔지니어링 다이렉트로 20일 60일 다 돌파했고 장대 양봉 3% 상승 중이니까 여기 위까지 갈 수 있어 보인다 19,000원까지 홀딩 하셔라 이틀 연속 기관외국인 들어왔다 닥트K는 주도주 아니면 잘 안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돌아서면 잘 갈 수 있는 여인은 충분히 있다 오늘도 외국계 들어온다 양호 홀딩 KT 여기 인근 3만 4백원권 정도가 단기 박스권 상단 부위이기 때문에 비교적 상승 탄력은 떨어지고 있으나 통신주도 주도주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적당히 들어가셔라 적당히 들어가서 여기 정고점 인근에서 세게 치고 가지 못한다면 적당히 끊어라 끊고 난 다음에 시간 타이밍이 맞아떨어지면 SK텔레콤으로 더 강력한 종목으로 갈아탈 거다 통신주는 그러한 전략을 갖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고려하연 올만큼 왔기 때문에 달라들지 말고 눌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LG전자 이제 전기전자 중에서는 턴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구요 삼성아재 여기 단기 박스권인데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하면 충분히 수익 단타 수익이 날 수 있었고 NC소프트는 여기서 여기까지 먹었다가 눌림목 주는 여기 21에서 매수 들어갔다면 다시 추가 수익이 날 수 있었고 젤기액 지저분하지만 박스권 하단에 가까운 위치에서는 상승 강하게 나오고 자꾸자꾸 상승하고 있다 지저분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있지만 단타 가능한 사람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포스쿠 캠텍도 닥트케이가 보고 있는 코스닥 중에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죠 체크리스트 여기 잘 지지하는지 2095라인 잘 지지하는지 여부 그리고 외국계 선물 매수세 지금 강력하게 들어 올리다가 흔들어주면서 지수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강력하게 2000계약 3000계약으로 선물 매수 들어오는지 여부 그리고 초반에 거래소에서 기관외국인 쌍거리 매수세 들어올 때 좋았는데 강력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전환했는데 충분히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외국인 플러스로 강력하게 쌍거리 매수 들어오면 굿 2107 넘어가는지 여부 강력한 저항대에서 지금 저항받고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선물 체크 잘 하셔라 해외선물은 다오존스 마이너스 0.8 뭐 이 정도 아니면 별 영향 없을 것 같다 우리나라는 지금 반등 타이밍인 것 같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자 나중에 10시 반 되면 중국 개장할 텐데 중국이 60일 뛰어넘으면서 강하게 한번 들어 올리면 우리나라도 같이 갈 가능성 높다 그렇게 체크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안내 해드리죠 아침 8시 40분부터 1시간 지금 방송했습니다 스트레이트로 그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 장중 스팟과 오늘의 주식 시간 시간은 가능하면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 그 인근에서 실시간 알림 유튜브가 잘 안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크하시면 그 인근에서 방송은 반드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 화요일 목요일 오후 9시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센터 이걸 조금 제가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직장인들은 실시간 방송 못듣는데 야간 방송 좀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니깐요 일요일 오전 11시 종목상담방송 하고 있구요 구독 안 눌렀다 구독 눌러 주십시오 무료방송 닥터케이 최강이라고 자신감 갖고 있어요 구독 눌러 주시구요 자 지인들에게 방송 괜찮다 싶으시면 추천하십시오 SNS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한 분 날렸다고 안 날리지 마시고 같이 보자 날려주시고 좋다면 좋아요 반드시 좀 표시해 주십시오 그죠 사랑이 고픈 남자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남자입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받고 싶습니다 실시간 슈퍼챗 실시간 채팅 옆에 달러 표시로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후원해 주시면 힘나겠죠 그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됩니다 열중쇼하고 봐주시고 추천 방송 주식 생초보 탈출 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부터 공부함 해 보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내가 니 눈딱 암 닥터케이요 암 닥터케이요 암 닥터케이요